TV조선 서혜진 트로트 전쟁, MBN 우리들의 트로트, 붐 장민호 정동원 왜 갔나? 도대체 트로트이 뭐길래 왜들 이러는 걸까요? 붐 장민호 정동원, MBN 우리들의 트로트 MC 확정 오늘 뜬금없이 TV조선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붐 장민호 정동원이 갑자기 MBN 우리들의 트로트의 사회자로 뽑혔다는 깜짝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연예계는 수많은 사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TV조선에서 특히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MC로 있던 3명을 콕 집어 빼돌린 것은 서혜진 PD의 TV조선에 대한 억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들의 트로트 붐 장민호 정동원 MC 확정 레전드 트로트 가수 22명 이끈다 출연자들부터 MC들까지 이보다 더 최고일 수는 없다 붐 장민호 정동원이 올 추석 연휴를 강타할 초대형 빅쇼 우리들의 트로트 MC로 활력합니다 오는 9월 방송될 추석 특집 우리들의 트로트는 미스터 트로트 미스트로트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주도한 서혜진 전 TV조선 본부장과 황인영 전 TV조선 예능국장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크리아 스튜디오와 음악 예능의 명가 MBN이 힘을 합쳐 제작하는 세대의 대통합 초대형 빅쇼입니다 대한민국 레전드급 트로트 가수는 물론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트로트계 신성들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2인의 트로트 가수가 총출동해 역대급 스케일의 트로트 페스티벌을 선사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들의 트로트에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주역 3인방인 붐 장민호 정동원이 MC 군단으로 출격을 알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오디션부터 쇼, 버라이어티까지 대한민국 트로트 예능 MC 1인자 붐과 감성, 보컬은 물론 안정적인 진행 실력을 뽐내는 MC계 꽃사슴 장민호 여기에 노래하면 노래, 연기면 연기, MC 실력마저 빛나는 만능 엔터테이너 정동원까지 화제의 3인이 뭉치면서 막강한 트리플 파워 케미를 완성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훈훈한 꽃 형제 투어 장민호와 정동원이 MC로 랑데부를 이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미 진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민호와 대형 수저 MC의 첫 도전하는 정동원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두 사람의 인연을 어떤 꿀케미로 풀어낼지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보여줄 두 사람의 활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붐은 센서 넘치는 입담과 개성 넘치는 진행으로 다양한 음악 예능에서 활력을 더하며 명실상부한 트로트 예능 MC 1인자로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군단 붐, 장민호, 정동원이 설운도, 김수희, 김희재, 전유진 등 전 국민들이 사랑하는 22인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우리들의 트로트 스케일에 걸맞게 화려한 라인업의 정점을 찍으면서 오는 9월 안방 공작 재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트로트 제작진은 붐, 장민호, 정동원 등 대한민국 최고 매력남 3인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기대가 된다며 또한 추석특집 우리들의 트로트에서는 각 MC들의 강점을 살린 특별한 진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재미를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붐, 장민호, 정동원이 MC로 나서는 MBN 추석특집 우리들의 트로트는 오는 9월 방송됩니다 도대체 트로트이 뭐길래 여러분들은 이 이상한 트로트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